자 오늘도 헐렁한 마크롱과 함께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나라를 방문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의 꽃을 매달아 주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허나 이 아름다운 섬은 태평양에 있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라고 하는 곳이랍니다. 다이티는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프랑스 속국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쓰고 까르프도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꽃을 받았는데요. 누군가 이 영상을 이렇게 또 편집을 한 바람에 웃음을 주었었습니다. 마크롱은 재택근무를 들어가면서 마스크를 쓰고 가상으로 회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시는 가능하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막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바로 2021년 초 영상입니다. 원압뉴스의 이 영상이 저를 크게 깨워줬었는데요. 그 당시 백신이란 것 자체가 그렇게 흔하지도 않았던 시절이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빠꾸를 당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화이자와 모더나가 유럽에 들어오자 마크롱이 바로 말을 바꾼 겁니다. 자신도 가능하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막겠다고 했는데 국무총리와 보건부 장관의 접종 장면은 나오는데 마크롱의 접종 장면은 동호주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백신이 이렇게 풀리자마자 보건 패스, 바스사니테라고 하는 이 백신 패스를 시동을 갑니다. 대통령이 전쟁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적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마크롱은 프랑스에서 아주 먼 프랑스령인 폴리나이자에 와서 이런 말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접종을 위해 마크롱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이 여기서 가장 많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야 하는지? 그게iller의 정권이 어떻게 생각될까요? 어떻게 세우네요? 근데 혹시 내일을 줄여서 당신이 아버지랑 어이구와와 아니면 당신이 낫을 지상하는 것이 무엇인은요? 서울 다음으로ados에서 우리가 정말 전화했습니다. strength에 대해서 나눌고. 바꾼은 방식을 보셔야 한 번에 대답했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매번 구글하고 욕을 하던 마린의 팬이 정작 국민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선 개인의 자유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구구라고 합니다.